세븐 잭슨입니다. 제앱이 신인 남자인 것입니다. 우야 저는 지금 태그우먼으로서 지금 9년째 활동할 수도 없고 근데 원하면은 바꾸면 안 돼요? 원하면은 바꾸면 안 돼요? 뭔가 공동하지 않나요? 왜? 아니 질문 정리 안 해요. 왜냐면 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안 맞나요?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안 맞나요? 안 맞나요? 근데 제가 돈 바꿀 수 있게 잭슨이 왜요 누나? 나 개천방식으로 했잖아 이은이가 같은 거 같고 싶어. 미스도로 같은 거 같고 싶어. 누나. 그래. 팬들이 보면 날 보여줘. 얘가 된다고 안 돼. 어째서. 1도 높게 받지. 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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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웩. 우어. 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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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둘 누나 정말 좋아했어요. tysią어 сят 이건 왜 나한테 이분도 어제 진짜 싫어! 못 truthful 했잖아 똑같이 우리도 내가 제가 좋아하는 말로 춤취가 놀랐는데 나 왔어. 너 한 번 아직 안 보고 싶어. 왜요? 왜요? 펑펑이 안 했네. 왜요? 벗겨놔, 재미, 재미 보려고. 아니야, 아니야. 제가 잘못인지 알겠어. 오, 오. 둘이 그 방을. 아, 같이 앉아. 됐어. 아, 같이 앉아. 한 번, 내가 마지막으로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. 야! 펑펑이 안 했네. 어, 갓도. 봅지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다섯대가 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? 다섯대가 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? 다섯대가 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? 오, 마이 갓. 달리면 한 달 내내 극옷을 바꾸는 거예요.